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영서 전역에 이틀째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횡성 안흥이 영하 17.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 20도에 가까운 맹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횡성 안흥이 영하 17.5도, 평창 면호는 영하 17.3도, 원주실림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고 한낮에도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러 평년보다 10도 정도 낮았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횡성과 평창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정점을 찍은 뒤에 오후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올겨울 강원도에서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에 걸린 한랭 질환자는 3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늘었습니다.